오늘은 전현직 경찰관의 비위 행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현대 경찰관이 술값 시비 문제로 술집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도 모자라 폭력 조직원을 동원해 합의를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경찰은 처음엔 사과를 하더니 기억이 안 난다며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먼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오 모 씨는 두 달 전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손님 두 명이 계산을 서로 미루자 나중에 달라며 가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온 겁니다. 앞니가 두 개나 부러졌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는 인근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오 씨는 이 경찰이 폭력 조직원을 동원해 합의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은 뒤늦게 문자와 전화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자 이 경찰은 돌연 기억이 안 난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오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사과를 하고 합의하려 했냐고 묻자 공직자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피해자가 경찰청 누리집 청장과의 대화에 피해 사실을 올린 뒤 해당 경찰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